텍사스 휴스톤에서 이제 급히 한국을 방문한 이번에 이제 영일만 일대의 해저 자원 개발 그분의 이제 컨설팅을 맡았던 고문께서 오셔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졌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동안 가졌던 의심이나 의욕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그런 대한석유공사 측의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래도 상당 부분 이제 좀 정리정돈이 된 거죠 이제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그런 주제이고 또 동시에 일처리 방식이 조금 처음부터 미숙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두고 이제 갑론을박이 계속되겠지만 제가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는 액트지호사의 고문이 해견을 한 그 내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대한석유공사가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을 좀 소상하게 이번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최대 자원개발회사가 경제성을 완전히 평가한 것이 아니고 해저면에 대한 3D 촬영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아주 특별한 그런 회사의 상황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대단히 그런 큰 규모의 BHP BHP라는 회사하고 소위 대한영일만 일대에 대해서 그런 해저탐사를 맡았던 업체하고가 이제 합병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원 조정도 하지만 기존에 합병당하는 회사가 추진해왔던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리정돈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리정돈 작업 과정에서 그동안 10여 년 이상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왔던 영일만 일대에 대한 그런 해저탐사 계획이 명확한 경제성 평가 없이 그냥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4개 업체의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액트지호사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렇게 해맹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가졌던 좀 미심쩍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 거죠 다만 이제 대한석유공사 측에서 이제 1월 달에 공식적으로 그런 호주업체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2월 달에 이 액트지호사를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택을 해 가지고 관련된 그런 자료나 서류를 제공해서 작업이 대략 한 5월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걸렸죠 3개월을 걸렸는데 한국 돈으로 거의 한 70억 정도의 그런 컨설팅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대한석유공사가 회사 명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입찰 과정이라든지 입찰 과정에서 어떤 근거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해명을 해야 아마 말끔하게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를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아주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것처럼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대권을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위기는 이제 국회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그런 국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그것이 이제 거절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국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대북송금에 관여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사건인 거죠 그 사건인데 예상하신 분들은 계셨겠지만 최척근인 경기도의 평화부시장을 지냈던 이화영 평화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단 말이죠 그 행량도 꽤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시자에게 유죄가 됐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대북송금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재판부가 과감한 결정 실체적 진실에 바탕을 둔 그런 판결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1심에서 실제적 진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당장 불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죄로 연결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후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고 재판부를 위협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운동의 물꼬를 잡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그동안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표가 당면했던 정치적 도전 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있게 심한 과정을 당한 겁니다 물론 이제 워낙 능력이 출중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잘 피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어떻게 피하느냐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으니까 재판부가 판결을 낸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무마를 하느냐 문제가 남았는데 다시 한 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능력이 시험받는 그런 무대에 서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공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분들이 17일부터 진로를 중지하겠다 그렇게 아주 초강경대책을 이렇게 내놨는데 뭐 그것이 이제 관철되느냐 문제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정부도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 그런 입장을 이제 개진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정부 입장을 이렇게 두둔하는 입장에서 소수 의견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애시당초 잘못한 게 없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이런 입장에서는 한치도 여러분 후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을 집행했던 차관이나 장관이나 실무국장들은 본인들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제가 논평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래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무리수를 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위 의과대학 정원의 1년에 2천 명씩을 그렇게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그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는 그냥 정치적인 어젠다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면을 좀 세운 상태에서 그래도 전공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한 게 좋은데 이제 그거를 뭐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겠다 전공의들의 생사 여탈권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나 이런 부분은 가시기가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영일만 일대의 해저 탐사와 관련된 이 액터지호사의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야당을 포함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기가 워낙 많으니까 사기가 그러니까 뭐 사인들 사이에 사기뿐만 아니고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기치는 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통상자원부나 대한석유공사의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분들은 국민들이 그렇게 세상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가능하면 대외비나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경쟁 입찰이 어떻게 실시가 됐는지 왜 그 업체를 선정했는지 선정기준은 뭔지 그런 것이 다 밝혀져야 말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책을 집행하시던 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일반 시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숙고를 해야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논쟁이나 갈등이나 의혹이나 의심이 퍼져나가지 않을 거다 이야기죠 사건을 잘 수습을 이번에도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좀 혼탁스럽고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년간의 큰 공백을 뚫고 세계 최초로 소형 원자료도 만들고 그걸 스마트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3의 장소에서 대량으로 모듈을 만든 다음에 공사장으로 이동해서 모든 공사가 2년 24개월 만에 다 종결할 수 있는 smr 소형 모듈 원자료를 2028년까지 일기를 완성하고 그게 또 수출산업화 될 수 있는 특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여러분들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이 소형 모듈 원자력 사업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업체로 지금 부상했기 때문에 이 문제 직접 단장 역할을 맡고 계시는 30년 정도 원자력 산업에 담당해 오신 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도 신문지상이나 이런 부분에 자주 떠오르는 smr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이 많이 활황이고 지금 반도체 주가들이 상당히 비싼 그런 상태에 도달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정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참 인기가 있는 그런 투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국내의 반도체 etf 펀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그동안 이제 미국의 최고 반도체 섹터 투자인 smh나 또 soxx 같은 그런 걸 소개했는데 국내 이제 기업들이 그런 것을 이제 벤치마킹에 많은 상품을 쏟아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의 빛과 그림자를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그런 시간도 오늘 갖다